지금 우리는 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머, 집이 무슨 펜션 같네? 아, 고양이다. 안녕. 안녕. 선생님. 선생님 문 열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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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부러웠잖아. 아유, 좋대, 좋대. 아유, 좋대. 안녕. 집이 너무 예뻐요. Welcome to my home. 태풍아, 안녕. 어머나. 너 생각보다 정말 튼튼하고 크구나. 태풍아, 이리 와봐. 아니, 아니. 너무 그렇게 뛰어오지 말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와, 태풍이 진짜 건강하다. 모르고 사람을 맞아야지 입질이 어떠한 교육을 해야 돼. 아, 어머, 잘한다. 아이, 착해. 아유, 착해. 진짜 착하네. 네, 착해. 아니, 티비에서밖에 보다 그 집 아니에요? 아, 세상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웰컴 ??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Pride 유튜브로 새로 왔는데, 이런oty powin기를 찍어도 돼요? 채근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먹을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스윙님. 어? 와인 냉장고가. 와인 냉장고가. 무슨 잘 못먹었어요. 너는 왜 그래? 저요? 아니 저랑 운동은 현영이랑 나. 둘만 못먹는 거잖아. 아니 근데 다른 애들도 막 잘 먹는 건 아닌데 우리 둘이 정말 못먹고. 와인은 뭘 제일 잘 마셨구나.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알쓰 알쓰. 알쓰 몰라요? 아니 비주얼은 좀 괜찮은 거 같은데? 너무 잘 만드신 거 같아요. 나도 기대된다. 이걸 잘랐을 때 괜찮을지가.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는 짜! 선생님 잘라봐 주세요. 아 떨리네요. 너무 떨려가지고 못 자르겠어요. 네네. 아 잠깐만. 고우리씨가 직접 만든 치즈케이크. 오늘 처음 만들어 본다는. 그게 어디에요? 굉장합니다. 어떻게 해볼게요. 떨리는 순간. 아하. 아하.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느낌 짓나요. 스무스에요? 아 너무. 드르르르르. 뿅. 아 귀여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 두근. 선생님. 선생님 너무. 어때요? 대박. 아 거짓말 아 진짜? 아 진짜로 맛있는데? 아 진짜요? 음. 오 너무 잘 됐다.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잘 됐는데? 어디서 또 맡겨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찍었어요. 아 그러면 믿겠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오. 쌍고. 음. 진짜. 진짜 시원. 정말.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야? 음. 이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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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먹방 유튜버와 함께. 하라고 합니다. 음. 너무 맛있어. 딸기랑도 맛있는데. 우. 한입 먹고 와? 우. 아 맞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우리 관계를 잘 모르잖아요. 아 그런가요? 때는 바야흐로. 부끄러워. 한 10. 10. 11년. 2년 전. 연기. 연기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DSP에. 잠시 있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연기 선생님으로.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얘기 잘 안 하고 다닙니다. 선생님 딱 시집가기 전이니까. 원효 오빠 만나기 직전이니까.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기더니. 그러니까 나는 애들 수업은 미리 하고 있었고. 니네를 늦게 한 거지. 인생을 좀 더 산 어떤 선배의 느낌. 뭐 그런 거였어요. 기억이 지금 이제 좀 가물가물하잖아요. 연기를 가르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근데 그런 시간이 되게 좋지 않니? 아 너무 좋았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고 있잖아요. 나도 너무 좋은 게. 뭐죠? 그 편지 쓰는 게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롤링페이퍼. 어 롤링페이퍼. 대부분의 걸그룹들이. 여자들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자들이 여러 명이 모이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는데. 여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의심했어. 어. 맨날 의심했어. 우리를. 아니 의심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갔어? 그래도 오래된 사이만큼. 친한데 그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비즈니스만 할 때야. 왜냐면 서로 좀 지쳤을 때야. 활동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약간 권태기가 스스로들에게 올 때쯤. 아. 선생님은 그렇게 느꼈구나. 그게 아니라. 그때 아마 좀 일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뭔가. 좀 혼란스러웠지. 맞아 맞아. 그럴 때였어. 그리고 연기를 배운다는 것도. 그렇지. 사실. 가수가 더 하고 싶은데. 연기를 이렇게 배우는 게 맞나? 약간 좀. 왔다 갔다 할 때. 그리고 또. 첫 단추를. 니가 제일 먼저 그 영화. 그 발레리나로 나온 영화 있잖아. 너는 패. 그렇지. 니가 혼자 첫 수업을 했었어. 그거는 왜냐면. 연기 수업 자체가 나 때문에 생긴 거야. 연기 학원을 다니다가 걸렸어. 그래서 너 왜 마음대로. 그걸 비밀리에 다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혼났어.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논 것도 아니지. 학원을 다닌 거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연기를 가르치려면 돈이 드는데. 그냥 내 사비로. 나는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훌륭한 거지. 그러니까. 매니저 오빠가 너무 이제. 다황스러워. 다황스러워. 내 말이 맞잖아. 만약에 내가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우리 애들도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야. 솔직히. 누가 안 하고 싶겠어. 가르쳐준다는데. 그런 비용이 더 들 테고. 나는 여러모로 우리 회사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했더니. 감명을 받으시고. 진짜야. 이번엔 택트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럼 수업을 만들어 드렸다. 어. 그래서. 고용이 되신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우리 씨.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만난 거지. 그래서 좀 더 친해진 거지 우리가. 그렇구나. 맞아맞아. 나중에 일곱 명이 다 같이 해주지. 맞아맞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선생님이 많이 힘들었어. 수업을 하고. 뭐 이렇게. 평상시에도 뭐 연락을 하면은. 내가. 나이가 어렸지만. 뭔가 내가. 좀 더 보듬어주는 느낌인 거야. 선생님을. 선생님 힘내세요.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 뭔가. 저는 사실. 이거가 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제일 힘들 때였어요.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 지금이 사실은 제일 힘든 시기라고. 응. 그래서 내가 오히려. 너네 레인보우를 비롯해서. 특히. 그 연습생들. 그래. 를 가르치면서. 그래. 나도 이런 시절에 있었지. 이러면서. 진짜 힘들 때 힐링을 많이 받았지. 나는 그래서. 수업 가는 게 행복했었어. 맞아. 우리 진짜 되게. 너무 즐거웠잖아요. 맞아맞아. 나도 느껴졌거든. 선생님이. 근데 너무 밝은 거야. 그치. 그게 좋은 거야. 그것 때문에 산 거야. 근데 너무 좋았어. 그게 너무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 정말. 진짜 인생을 배웠네. 선생님. 그렇지. 우유 한 잔 해. 아유. 세상에. 이런 날이 오네요. 11년이 지나서. 아 나는 가끔 그걸 찾아봐. 볼링 페이퍼도 있고. 뭐 그냥. 꿈에 대해서 적은 것도 있고. 뭐 10년 후에 나의 뭐야. 그런 거 하나씩 찍어서. 나한테 보여줘야겠다. 아 보내지 마. 너무 창피해. 왜 이제. 10년이 지났잖아. 10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난 네가 서른 내신 게 너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지. 그리고 외모 자체도. 어딜 봐서 30대니. 나는 근데. 이렇게 잘 사는 커플 보여서. 희망을 가져올게. 야. 오늘 정말 똑똑해.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다들 그러잖아. 미룰 수 있으면 미뤄라. 이렇게 하잖아. 웃기나봐. 아 진짜 나도 원효 형부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진짜. 어? 미안한데. 없는데. 아 인정 인정. 한 명밖에 없는데. 알았어. 어 나 이 각도가 이뻐. 이렇게 가만히 있어. 아 무섭다고. 아직도 신기해. 언니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잖아.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뭔가 언니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뭔가 신기해. 지숙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필요가 될 수 없어 이러면서. 너무. 좋고 행복해서. 나이가 너무 좋더래. 그래. 얼마나 좋은데 우리. 그래서. 갑자기 또 지숙이가 그런. 카톡을. 뭘 또 하더라고. 지숙이 실패 잘 봐주셨어. 어 그니까. 지숙이 너무 잘 봐주지. 너네 쪽쪽쪽쪽쪽. 우리 원래 그거 부캐 안 받는 거였어. 우리가 그냥. 어 누가 받아. 근데 받을 사람이 없는데. 막 얘기하다가. 그냥. 어 받지 말자.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숙이가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랜덤으로 받는다고 알아듣고. 그 주최측에 그렇게 얘기해놓은 거야. 갑자기. 얘가 준비를 하는 거야. 던질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누가 받기로 했는 거야. 우리끼리. 저희 부캐 안 받기로 했는데요. 지숙이가. 랜덤으로 하기로 했잖아. 이러면서. 뭐. 뭐라고.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일곱 명이 서 있는데. 슬로우 머션으로 나한테 떨어지는 거야. 웬일이야. 그래갖고 딱 받았는데. 진짜. 거긴 사람 다 깜짝이야. 응. 내가 그 축사도 해. 응. 뭐야. 이것도 받아. 아 축사할 때 겁나 울었어. 내가 축사 있잖아. 2주 동안 썼거든. 2주 내내 울었어. 쓰면서 울고. 진짜 눈물 날 거야. 보면서 울고. 아 이거 너무 슬프다 이러면서. 거기잖아. 뭐라고? 응? 쟤 왜 쟤 왜 쟤 왜 받아가지고. 부담이야. 아니야. 형 받아서 눌려. 알겠습니다. 모든 결혼식장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다 찾아다녀야겠어. 모든 기회를 다 받아야 돼요. 누가 받으려고 하면은. 장인아! 으악! 왜 이렇게 부른 것 같지? 미안해.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시간이 무르고 가니까. 이제 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비밀 얘기를. 그동안. 못다한 얘기가 많거든요. 아시죠? 느낌 아닐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플리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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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